오늘 소개할 유료앱 경품은 안드로이드 전용 두가지입니다. 첫번째 앱은 지뢰찾기로 많은 분들이 PC에서 플레이 해보셨을거라고 생각합니다. 워낙에 유명하기도 하고 윈도우를 설치하면 기본으로 플레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시간 때우기 용도로는 이만한게 없긴 했습니다. 게임 소개를 보면 당연히 광고는 없구요. 스크린샷을 보면 PC버전과 매우 유사한걸 볼 수 있습니다. 다운로드 수를 보면 100만 플러스로 되어있어서 많은 분들이 플레이하고 있는걸 볼 수 있고 평가 및 리뷰를 보면 터치가 좀 안된다는 분들이 계시네요. 요거는 게임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두번째로 소개할 앱도 게임인데 마인드 게임이라는 것으로 뇌운동 게임이라고 하네요. 게임 소개를 보면 두뇌를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가지 난이도라든지 다양한 스테이지를 제공하는 것 같은데 머리쓰는 게임을 좋아하는 분들은 설치하고 플레이 해보시기 바랍니다. 평가 및 리뷰를 보면 도움이 되고 시간 때우기 좋다는 분들도 계시고 평점이 낮은 것들은 한국어 지원을 안된다고 합니다. 일단 저도 설치해봤는데 한국어는 여전히 지원하지 않네요. 이용하실 때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필요한 앱이 있다면 너무 늦지 않게 설치하고 플레이 해보시기 바랍니다.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.